개미와 함께하는 시골 라이프 요정도면은 괜찮은데 저것만 더 가보면 아주 파티를 하고 있네 관광소를 하고 있네 개미들 따라가다 보면 파티하고 있네 여기가 집이네 근데 여기를 막아도 소용이 없네 다른 데로 계속 나오네 왕이요 여러분 저랑 은혜랑 시골이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컨텐츠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때마침 개미친구들이 기어왔어요 다 처먹히려고 어쨌든 저 녀석들이 온 김에 요런 것들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미들은 집개미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가 집이에요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저희가 개미 퇴치제를 풀어놨습니다 얘네들이 개 처빨고 있잖아요 빨고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집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먹일 거예요 그러면은 개들이 전부 다 즉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미를 퇴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1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아파트 고층 사세요 라온아 아이고 예뻐 우리 라온이 아이고 예뻐 너 모자이 끈 풀어야 돼 진짜로 왜? 너무 재밌어 바로 우리 좋을대로 생각해 차아악마아 라온아 눈썹 너는 진짜 2년에 20만 원씩은 굳혔다 맞지? 눈썹 무시 커피 사올 거 아니야? 애기 기저귀 갈고 애기 졸리네 애기 재우자 그러면 기저귀 갈고 재우자 기저귀 같이 갈아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커피 사올 동안 너 혼자 갈 수 없는 거지 알겠어 같이 하자 얘들아이 힘을 줘 라온아 그럼 너 팔 빠져 상마 오오오오 간대 자러 가자 상마 거기서 엄마 기다려도 안나 엄마 라온이 재우러 왔으니까 아빠랑 커피 사러 가자 그러면 가자 상마 가자 열아 달려 나가봐 우리 상마이는 도망가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애가 겁이 많아서 안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오지도 않아요 나와 가자 가자 문이 턱 앞이야 가자 문 앞이 턱이야 가자 턱 문 앞이야 가자 문 턱 앞이야 가자 야 가자고 가자 문 열었어 넌 잡히면 뒤졌어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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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려 왜 안 갈려고 그러는지 됐어요 사실 아파도 차에 탔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요 그래서 안 갈라였어요 그게 빨리 빼내 임마 왜 탔어? 맞아 차 문도 좀 보고 해 알랄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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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차차차 여러분 여러분들은 커피 사려고 걸어가시죠 저희 집은요 커피 사려면 차 타고 3km를 가야 돼요 헤헤헤헤헤 이게 시골 사는 묘미 아니겠습니까 운전을 못 할래 못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얼마 전에 운전다가 수로에 빠졌어요 수리비 400만원 나왔어 400만원이면 리바 아이스 아메리카노 천 잔이네 잠깐만 엄마 것도 다 한 번씩 빨자 은혜 가족은 일심동 챙겨 잘 어울린다 은혜 그거 빵댕이 멋있는데? 작업 걸리겠다 이거 지나가다가 아저씨 할아버지들 보면 뭔데? 먹자 저희가 또 상추를 삽밭을 해서 키우는데 은혜가 항상 꽃들을 다 죽여가지고 이 상추는 잘 살아서 저희가 따먹을 수 있을지 야 잘 살았잖아 아직 모르잖아 이거 원래 요만했어 그래? 자라고 있는 거야? 엄청 살았네 원래 요만원에 되시는 거야 내리면 따먹겠다 저 삽을 먼저 치우고 꺼내야지 아이씨 이거 원래 후진이 안 됐나? 응 저거 엔진에 껴야지 엔진에 끼라고? 너 지금 말실 수 있을지? 엔진이라고? 배터리인데 맞지 맞지? 너 지금 말실 수 있을지? 배터리잖아 엔진에 아니라 상마 아니야 아니야 상마 아니야 상마 이리와 너 들어가 안 돼 너 다쳐 일로와 안 돼 너 사냥개냐고 일로와 일로와 어디 도망가 일로와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 오라고 또 왜 도망가 또 왜 허팝을 앉고 도망가 쉬고 있어 잘한다 우리 여보 여보 파이팅 여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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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을 틀어버리냐 갑자기 은혜 하하하하하 스킬 개쩌네 야 아 진짜 도망가 1년 반 됐네 일단 집에는 화자는 없어요 개미가 들어오는 거 빼고 개미가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목조다 보니까 나무랑 나무 사이에 틈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로 이제 개미들이 지나다니 통로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다행인 거는 흰 개미가 아닌 게 진짜 다행인 거예요 흰 개미는 나무를 저희 집에 없어져 나중에 통 치면 집이 으르르 다 무너질 거야 안에 내부를 다 파먹어가지고 근데 흰 개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어떤 목조 이런 데 발견됐나 하는데 그게 아예 아예 아 그거 진짜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 목조를 자식을 못 찍겠네 만약에 그게 많아지면 근데 그 나라도 다 목조를 지어 라온이 일어났어요? 마스크 썼네 생애 첫 마스크 아니야? 나이스 끝났어요 깔끔하게 뒤에까지 싹 밀었습니다 그냥 저거 한번 쳐보자 우리 테니스공 형 너 엄마 아빠 칠게 봐봐 어 꽤 있대 형 장만 울어 흐흐흐흐흐흐 형 그거 아 형 그거 아 그거 알아? 몰라 남자들은 쿵 하고 떨어지잖아 그러면 여기 라이브 쪽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없잖아 여보 오깬 거 보여줄까? 일로 와봐 침이 왜 새는 줄 알아? 야 이씨 아니 초 내밀고 있었어 이거 마스크 빠느라 너 조용했구나 이제 이 쓰레기들을 버려야 하던데 보통 아파트에서는 지하에 있거나 아니면 빌라는 그냥 1층 내려가만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모아놓은 데가 따로 있기 때문에 150m에서 200m 정도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핑계지만 이렇게 모아놓고 한 번에 갖다 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150m 200m 한 번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계속 왔다갔다 하긴 그래가지고 차에 실어야 됩니다 푸르르기 밝았죠? 에헤이 이거 안 닦이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맞다 여러분 개념 없어 보일까봐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트렁크 열고 그냥 도로로 나간 거 아닙니다 저 길 끝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어요 절대 도로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개념 없지 않습니다 휴 해명했다 쓰레기 버리고 왔는데 신기한 게 발견됐어요 여기 문 옆에 아까 개미들이 있었잖아요 개미들이 없어졌습니다 저기 길 따라 개미들 다 없어졌고 여기도 분명 개미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오면 여기에는 아직 개미들이 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얘네들이 이거 먹고 빨리 들어가서 여왕 개미한테 쳐먹어야 다 죽어버리는데 혹시 개미 박멸이를 해보신 적 있으신 분들 댓글로 꿀팁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미 때문에 진짜 못 사겠거든요 저거는 먹어도 맛도 안 나 집이 아주 그냥 곤충 농장이구나 곤충 농장이야 너는 먹으면 맛 좀 나겠다 안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온이의 도리조리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호 Fans 빰 người 철수압 위에 약간 그 노래처럼 오오오 황 라온 혁하네 아따마 돌돌이 왕 황 라이언이네 시먼지 다 닦아라 절로 가서 닦아 그렇지 거기 더러 옳지 잘 하네 옳지 잘 해 봅시다 눈 Об만 윤은성이 잘생겼어 김수현이 잘생겼어 윤은성 팬분들이 너 인스타 좀 찾아와 по 본인 진짜.. 멋지다 한 팀나트 빠밤 철수이나 위에 약간 그 노래처럼 황라우 개3 далее 앗 따 마 돌돌이왕 황라이언이네 신먼지 다 닦아라 저기로 갖다니까 그렇지 거기 더러워 옳지 잘하네 옳지 잘해 좋십니까? 저 눈물의 용도 윤윤성이 잘생 acum Soon 김수연이 잘생겼어 길 동원 윤윤성 팬분들이 너 인스타 찾아가지고 뭐ym its 왜냐? 욕한다 아니 이건 지향 김지현까지 하자 결국 얘랑 별로 했어요 뭐 욕을 해요 나는 김지현보다 여보가 더 더 자신해 여보가 더 까지 밖에 안 했어 아직 끝까지 들어 멋있다 김지현 응 별 다를 게 없네 나랑 지질래? 혜인아 홍혜인 비싸지? 홍혜인 변호사법 제1항 4조 변호사법인데 비싼 거 같은데? 억양이? 혜인아 키스할래 혜인아 너무 좋아 혜인아 겁나 싫다 진짜 그냥 목소리 큰 새끼 같아 물 떠오라고? 응 혜인아 빨리 가 홍혜인 여보서 끝나? 이혼할 거야? 아 이혼해 빨리 가 땡큐 나완아 내려와봐 그렇게 하면 꽈당하지 어 안돼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되지 뒤로 내려와요 뒤로 어떻게 내려오냐 봐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 거야 여기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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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로 바로 가야 이 관종아 뭐야? 라온이 거야? 성마이 라온이 상애리 성마야 라온 씌워 봐 라온이 잘 망한다 개귀엽네 라온아 그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라온아 어디 갔어? 어? 엥? 오빠 진짜 개무슨이 없다 너 써봐 너는 좀 뭔가 잘 어울리는데 심술 마녀 같아 약간 다음날이 됐거든요 지금 개미가 한 머리도 없어졌습니다 보이시죠 원래 여기 개미 있었잖아 개미가 없어졌어요 얘네가 이거를 먹고 본진으로 가가지고 자기 적들이 다 죽였는지 아니면은 적들? 아니 자기 친구 가족들이 다 죽였는지 아니면은 그냥 먹고 들어간 건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그거야 원래는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앞에 다 죽어있었잖아 응 그거 근데 내가 그거 어 뭔데? 니가 죽인거야? 이거만 먹고는 앞에 죽어있지 않았어 응 전원주택에서 하는 거 골칫거리 중 하나가 개미더라고요 인터넷 쳐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데 박멸을 못해서 더 문제라고 해요 박멸할 수가 없어 얘네 길이 얼마나 많겠어 라훈아 너 진짜 많이 컸다 언제 그렇게 컸냐 머리도 약간 박서준씨처럼 했네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 어 나도 안돼 근데 코가 낮아 코가 낮은 거는 라훈아 잘 들어 어릴 때 듣고냐 어릴 때만 귀여울 수 있는 거라고 커서 코가 낮잖아 좋을 게 하나 없어 넘어지면 입부터 낮죠 아빠처럼 잘 새게 들어 알겠지? 은혜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마당에서 저희가 여유를 더 즐기기 위해서 글자를 샀습니다 버니철이 무슨 뜻이죠? 웃기다 가구 이미지도 맘불로 웃기다 이거 다 조립이야? 야 이거 너무 심해 이게 왜 다 조립하라고? 이거 너무 심한데? 여윤아 이거 설명서 봐 너 이거 할 수 있어? 하면 다 하지 하지 너는 김병찬 씨의 딸이니까 우선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똑같은 애들끼리 나눠 열심히 보필할게 모든 준비는 끝났다 마당에 강아지까지 좋아 좋아 여보 나 멘트 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아 정말 유튜브 모르네 진짜 화나 유튜브 하는 사람 제발 만나지 마세요 너 이 자식 뭐라 그러는 거야? 고충도 한번 인터뷰 하자 무슨 고충? 유튜브 유튜브 사람 만나나 유튜브 사람 만나면? 유튜브를 하는 남자친구 만나면 어 지금 인터뷰해 네 안녕하세요 남편이 유튜브라고 해서 취재해 왔거든요 혹시 어떤 고충이 있나요? 집에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맨날 일이라고만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시키면은 빨리빨리 안 하고 괜히 화를 낼 건데 그 말투가 있잖아요 여보 나 지금 멘트 치고 있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 꺼지잖아요 여보 그래도 이거 찍는 건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 하면서 분명히 또 잘 소리를 할 거야 말이에요? 혹시 죄송한데 관자놀이 개 세게 쳐도 되나요? 배 개 세게 때려도 되나요? 두 세게 때려도 되나요? 잘 자고 있던 황라온이가 깨어났다 두두둥장 배장님 좋은 의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쇼 고정이 왜 그래? 엄마 똑 닮아서 못생겼네 만들어 보여야겠습니다 끝났다 여기 상만에 넣자 뭐냐? 알았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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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 머리 자르고 오늘 목욕하고 라온이는 오늘 여권 사진 찍자 오늘 박서준씨 머리였구만 그건 뭐야 요거 당근이야? 시골 당근의 장점 잘 팔린다 단점 구하기 힘들다 서울에는 많은 당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시골 장점 힘이 세진다 번쩍 들어줘 부르짼 좋아 얼굴에 바로 휘청거리고 썼어야지 은혜야 이렇게 예능감이 아쉽네 그럼 진짜 나쁜 새끼야 상만 가자 얘 눈치 깠다 은혜야 상만이가 거기 들어가기 싫어요 미용실에 거기 들어가면 3시간 동안 잘리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병원보다 싫어 이거 봐 이거 봐 안 가려고 들어가자 상만아 거의 다 왔다 일단 내릴 때 한번 봐봐 얘 어떻게 하는지 내가 저번에 혼자 데려갔잖아 상만이를 꺼내려고 반대편 거기 차 열었는데 운전석으로 온 거야 내가 다시 운전석으로 가니까 다시 조수석으로 간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다섯 번을 했어 나 혼자 야 알지 일로와 또 숨 막고 혹시라 할 거야 일로 안 가는데 불쌍해 기다려 거기 도쿄 비포 에프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은 당근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너무 시골에 살다 보니까 당근을 할 때 원래 저희가 파는 거는 옷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희 집 근처에서 만나잖아요 저희는 배달 갑니다 너무 시골이라 오라고 하는 것도 민폐 그래서 은혜가 3만원 벌려고 갔습니다 이거 내가 판 거야? 18개? 야 너 개 많이 벌었는데 왜 나한테 한 마디도 안 해 뭔 소리야 뭔데 이거 의자 다 편집하는 그 의자잖아 내가 안 쓴다고 해서 내가 판 거잖아 5만원이나 팔았어? 연탄도 무료 나누어 우리 그래 우리 식탁도 무료 나누어 먹어 저희 무료 나눔 많이 했어요 이렇게 돈을 벌고 있었 거야 너 나 돈 없어가지고 뭔 소리야 너 통장에 돈 내가 봤어 월급난다니 지금 왜 차에서 저희 이러고 있냐면 이게 바로 엄마 아빠의 고충입니다 잠이 들어가지고요 저희 10분 있다가 라온이 여기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 찍거든요 저희 해외 갈 보려고 그래서 지금 좀 재워야 돼요 아니면 개 난리죠 마사지해 드릴게요 라온아 너야 엄마 입술이네 필러 입술 맞지? 무슨 필러 입술이야? 너는 입술 필러는 안 맞아 같아 나는 좀 맞아야 돼 안녕하자 근데 여보 닮아서 약간 베트남 애기 같아 나 아직 가 태국이구만 라온아 일로와 찐따처럼 거의 다 이러지 마 왜 이렇게 캉캉 돼 너 아파트 살았으면 칼부림 났어 밑에 집이랑 주택 살기 잘해서 벌써 손으로도 쿵쿵대는 애기가 어딨어 진짜 쿵쿵대 머리 한 번 막아주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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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헤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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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머나 상머나 미용해야지 가자 가자 미용해야지 하하하하하하 정말 진짜 고생했네 하하하하 여러분 저랑 은혜랑 라온이랑 해외 다녀와가지고 5일이 지난 상태인데 전원 주택에서 날씨가 따뜻할 때 5일을 비운다 마당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5일 전에 밀고 갔는데 잔디가 지금 요만큼 자라고 여기 잡초들 보이세요 지금 잡초들이 싹 밀었는데 벌써 이만큼 자랐습니다 아니 5일만에 이거는 눈으로 커가는게 보일정도에요 리팔렛기들 5일동안 전원주택에 집을 비우면은 와서 세가지를 해야됩니다 어떤 세가지를 해야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여보 나 죽을거 같아 너무 더워 여보 덥지 이걸 써봐 와 뭐야 이거 풀략 겁나 센데 아 이거 프랑스에서 바이브레션도 안돼 여보 이거 광고야? 여러분들 덕에 광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야? 진짜 광고야? 뭐야 나 몰랐는데 내 채널에 네가 받아 이 제품은 블루필 회사에서 5년만에 신작으로 나온 바로 미니헤드 제트팬 와 이름부터 강력하다 왜 이름이 제트냐 제트기류처럼 엄청 빠른 초고속풍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초고속이라며 얼마나 빠르길래 5개의 3D 날개와 제트모터가 16mps 풍속을 만듭니다 심지어 5단까지 올릴 수 있죠 점점 억텐 같아서 쑥스러워진다 심지어 16mps의 바람은 기상청의 태풍급 바람이고 일반 휴대용 선풍기의 4배 빠른 바람입니다 그런 강력한 바람이 초미니 사이즈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작은 가방이나 주머니에도 쏙쏙 들어갑니다 이건 장난이 심했지 아이고 여기가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어서 여긴 줄 알았네 게다가 대용량 배터리와 로우 에너지 기술로 1단만으로 16시간 동안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자인도 색상도 랑크면서 여름에 어울리고 예쁘고 투명한 이 커버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쏘 류리프 또한 팬이 안에 깊이 있어 아이들이 만졌을 때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원생활을 하면 항상 일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땀이 많이 나고 햇빛도 많이 받아서 두통이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이런 제품으로 머리에 바람 쐬어주면 뇌가 뽀송뽀송 여보 아무리 광고라도 뇌가 뽀송뽀송은 너무 억지 아니야? 억지라고? 기다려봐 어때? 뇌가 뽀송뽀송 잘하네 너 누구야? 나? 광고똔데 기운해 광고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블루필에서 저번에 넥쿨러도 받았었는데 이 넥쿨러랑 미니헤드 제트펜이랑 같이 사용하면 더욱더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제 구독자분들은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큰인데 거기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받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당장 내일 팬사인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팬사인회 때 블루필 광고주님이 제품을 5개 정도로 더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팬사인회 오시는 분들께 랜덤으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오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구년이신 분들 있으실 거야 근데 네가 못 알아보면 대가리 바꾼 사죄해야지 그렇게 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저 은혜의 세 번째 결혼기념일입니다 세 번째까지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왔습니다 아 오늘이야 뭐가? 이혼 진흥아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결혼기념일인데 식당 같은 걸 예약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냥 저희 여기 마당에서 숲을 해가지고 펜션에 온 것처럼 고기 구워 먹자 어때? 좋아 좋지? 그렇게 해서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퉁은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선물 줬어요 이 선물 준 영상은 제가 해외여행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 해외여행 브이로그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상망이랑 못 놀아줬어가지고 애견카페에 왔습니다 항상 가는 곳 상망이랑 잡아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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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망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돌놀이여 안 던졌지 호호호호호 가만 안 마 슈 안 던져지롱 퉁 Xior 개 빠져서 지시면서 가 이제 안 솎아 이제 안 솎아 근데 여기서 액션 좀 더 취하잖아 더 할 리 돈 안 던져지 퉁XX 쟤는 이상해 쟤는 공 이런 거 안 좋아하고 무조건 돌이야 돌 안 던져지롱 오빠 갔다올게 응 혼자 삼겹살 사러 간다고 하고 나왔는데 제가 결혼기념일인데 혼자 나가서 삼겹살만 사겠습니까 여러분 제 별명이 양양의 빵 수종입니다 혼자 나와서 은혜한테 걸리면 아주 깜짝 놀랄만한 곳을 갈 겁니다 지금 나사사 그대를 돌아와 그대 후 돌아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한테 걸리면 큰일난다고 자 이제 슛 사고 삼겹살도 사고 케이크도 사고 마지막으로 코인 놀이방구와는 지은 죄가 있기때문에 최수종 씨의 수종을 쓰고 싶으면 필수템이 필요합니다 꽃 꽃 꽃 초 죄송해요 아 예스 예스 이정도면 양양의 빵 수종 인정해야 돼 인정 해야 돼 인정해야 돼 인정해 인정을 해야 안 하려고 하려고 안 하려고 보금자리 도착 스탑 엔진 여기서 이 꽃을 주는 타이밍을 재고 있는 찌질한 남자분들 지금 잘 들으세요 꽃 주는 타이밍은 재는 거 아닙니다 탁 꽃 아가리 잡은 다음에 그냥 바로 개직진 저 여기서 보이겠다 어쩌라고 보시든가 어차피 니꺼니까 김은혜 넌 아주 오늘 반했어 하지만 라온이는 외동이야 야 김은혜 너 분위기 깨지 말고 조용히 김은혜 니꺼다 헐 받아라 눈치채고 있었지 아니? 거짓말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몰랐다고? 아니 나는 또 니가 느림보터라고 고르고 있는데 잘 안 봤어 그래서? 봤어 차에 있어 이거 먼저 줄라고 어차피 줄 거 그냥 남자답게 진짜 너무 예쁘다 예쁘지? 내가 직접 하나하나 고르지 않았어 어 카드는? 카드가 없어 신용카드 말이야 하하하하 고단수네 숯을 지금 해? 내가 라온이 재울 때 여보가 숯하면 되는 거 아니야? 특불 삼겹살 조리 시작 흠날려라 검은 돌 미츠가 텐션 바로 불 와아아아아아아아 채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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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화강감이 만들어지는 과정 은 개소리다 수세불이 붙는 동안 농구를 하라면 된다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나는 무려 15년 동안이나 농구를 했다 진짜 기대해도 좋다 내 실력 지금 바로 보여준다 꺼져 화강감이 됐다 바로 그릴 투하 늘 고마운 돼지 울리기 살짝 익어버렸으면 후추를 뿌린다 하지만 일반 후추 안돼 안돼 통후추 뒤집어서 바로 가라 가라 무조건 클라인더를 써야 한다 G-L-I-D-S-E-W 지렸다 지렸다 이건 엄마도 안 줌 아이씨 와 연기 너무 많아 이 새끼들 다 디저스 이 새끼야 일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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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반대로 하고 있었네 광고주님 죄송해요 자 완성 집에 들어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꺼져라 이거 좀 연기 없어 또 반대로 했네 리본 아 맞다 맞다 여러분 상치 따야 됩니다 상치 이럴려고 전원주택 사는 거 아닙니까 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야랄랄랄랄랄 많이 컸구나 진짜 많이 컸다 미안해 뿌리 쪽으로 해가지고 똑 해서 따면 따집니다 요거를 먹으면 개꿀쌉 꿀 유기농 꿀 햇판을 5년 먹었는데 광고가 한 번 안 들어가네 응 오뚜기로 갈아타자 돌려서 안 먹냐? 왜? 내가 나이 더 많잖아 원래 연인들은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먹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 쭈쭈 초밥 우리 그거 해보자 만약에 게임이야 라온이가 만약에야 어 라온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 전화가 왔어 담배를 폈다 어떻게 할까? 내가 라온이야 내 앞에서는 왜 그러는데? 내 앞에서는 왜 그러냐고 엄마 엄마 바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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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혼내겠지 비지마 이렇게 걔 앞에서 피면서 너가 그건 원래 늘 하던 거였잖아 만약에 라온이가 맞고 왔어 근데 그 부모님이 법반하장이야 내가 계속 당해야 돼? 네가 나한테 질문에 그려 라온이가 헌터판 계정을 뭐야 팔았어 패 존나 패 진짜 개패 팔았다고? 응 야동 사이트 같은데 야동 사이트에 말한다고? 야동이 올라간 거야? 그럼 구독자들은 야동을 보는 거네? 여보 얼굴로 합성된 딥페이크 그거여서 뭐야 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여자에 합성돼? 남자에 합성돼? 둘 다? 둘 다 나야? 나랑 나랑해? 어 그러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눕혀서 파운딩 때려갔는데 라온이? 근데 몰랐대 야정 그건 줄은 모르고 돈을 준다 얘가 파는 거야? 응 돈 근데 걔는 100만 원 받았대 근데 봤는데 나랑 나랑 하고 있는 그 문틈 사이로 네가 쳐다보고 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우선 그 사람을 찾아서 신고를 하고 황라운도 신고를 해서 둘이 감방에 넣어가지고 또 다른 거 있어? 너 잘한다 또 해줘 너 차를 아모니가 타고 갔어 타고 갔어? 몇 살 때? 고등학교 때 면허 있어? 어 사고는 다행히 안 났어 거기에 담배빵을 다 주먹 뚫려 있고 콜라 같은 거 다 흘려져 있고 그리고 힐 같은 거 다 긁혔어 그리고? 문짝 한 개가 없었어 문을 열고 파킹을 안 해가지고 굴러가가지고 떨어졌어 그럼 첫 번째는 괜찮니? 괜찮니? 이 정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막 아 X됐다 하면서 담배 피우고 있어 여기 마당에서? 이 사이로 찍찍 하면서 우와 패겠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상상하잖아 패도 안 될 거 같아 근데 우리 라온이 너무 쓰레기로 받는 거야 문짝 날라고 안에 콜라 쏟고 담배빵 지지고 시트에다가 친구들 근데 같이 있어 오이칸 X나 여기까지 기사 코랑 다 뚫어가지고 하하하하하하 파향 난 파향이야 그럼 라온이가 또 뭐 재밌는 것을 알았어 상마니를 팔았어 어디에다가? 그냥 좋은데 분양을 보냈어? 어 부잣집에 보냈어 근데 부잣집이 사실 아니야 그러면 강아지가 미친 사람이여가지고 집에 80마리 키우고 이런 똥 천지고 어 그러면 황 라온 나는 뒷돌을 잡고 거기 들어가서 네가 상마니 찾아서 데리고 나와 상마니 못 찾아서 다 똑같이 생겼어 하하하하하하 딥베이크야? 다 데려와 여기 마냥에 나 부러와서 키워 잘한다 너 아 근데 첫 번째 그 마냥에는 진짜 개XX 같았어 나랑 나랑 하는 상상은 나한테 가서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떡상 존나해 하하하하하하 밖에서 하는 거야? 아니 안에서 하는 건데 줄이 혹시 밖에까지 튀어나올까봐 하하하하 그럼 나 집에 갈래 나는 못해 나 고마워 일단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떨리네요 거짓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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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빵형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하나 둘 셋 빵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네 이야 3시간 기다렸어요 진짜요? 저희가 첫 번째로 오신 분께 이거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준비해 오셨나요? 네 하하하하 3년 전부터 혼자 준비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실 때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고마워요 하하하하 잘 먹을게요 쟤 왜 왔어? 너 왜 왔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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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1800일이거든요 1800일이거든요 1800일 이거 선물 드릴게요 이거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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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10년 연애하고 결혼 3년째예요 하하하하 진짜요? 하트를 그려야겠다 감사합니다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하하하하 너무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첫날 사인회가 끝이 났는데 정말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정말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인원이 와주셔가지고 일찍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못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어서 제가 첫 팬 사인이다 보니 이런 점들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와주셨는데 사인 못 받아 가시고 가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인회가 내일 남았는데 내일 사인회 오시는 분들은 내일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사인회 못 오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이오